나이스입니다. 일어난 루카산 여기 무화과가 있어 무화과가 있어? 무화과 여기 아 그러네 이렇게 나는구나 이렇게 작진 않았는데 내가 이때까지 봤던 무화과 나무네 어쨌든 작은 나무에도 나는 걸로 이게 뭐야 또 뭘 심오는 거야? 이거 뭔가 자르면 안에서 피부에 좋은 게 나올 것 같아 여기 있는 선인장이다 나루같은 어디서 보셨을때나 부산 밖에 없네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자 슬슬 추석 때 해야 될 일들이 다 끝났습니다 어제부터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다보니까 거의 이거는 사육당하는 느낌이 좀 지금부터는 가족끼리 좀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어디 뭐 다른 데를 간다고 하는데 자 그리고 오늘 민족 대명절 추석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루카상의 패션 군천상 군천 에 공이 군천 군천 길다 또 아 또 야 이게 정지 행정의 끝편왕이구나 아 우리 동네가 이런게 생길 동네가 아닌데 ㅎㅎㅎㅎ 이곳 좀 뺄까? 이외야 가자 할머니 저기해 줘 할머니 저기해 줘 와! 화면 되지? 홍 professors 엄마? 아 될 듯 했는데! 아, 발빈 했는데! 아, 씨! 그냥 муж이, 잘 해봐. 일단 오빠 빼주곤다. 그거 다 안 받아. 왜 이러고 하자. 이리 와. 무슨 일 shall? 가자. 가자. 자, 봐봐. 오오 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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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잘라 잘라 오오오오 오오오 뭐요 할아버지 응? 오하하하 면접에 놀러오기 좋은거 같애 세연아 가자. 세연아 들어가자. 세연아 들어가자. 어우, 새것물 냄새. 촬영 금지가 없네. 자, 항상 박물관은 이 사진부터 시작한다. 자,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오빠는? 돌이구나. 이거 유튜브에 칼가는 양반한테 주면 깨끗하게 갈아줄 건데. 진짜 잘해봤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고웅에 대단함이 있는지 몰랐네, 이렇게. 선고용입니다. 귀신이 살고 있네. 애들을 위한 콘텐츠구만. 표정이 나는 여기 왜 있는가? 널로 왔지. 커피 마시자. 휴식을 취하러. 나도 커피 마시러 왔는데 좀처럼 커피 마시는 데가 잘 안 나타나네. 마지막에 나온다는데. 그래? 아직 안 끝났어 그럼? 시작! 자, 가자 루카사. 피아나 업어줄까? 아직 안 끝났구나.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자, 저기로 뛰어가 봐 루카사. 뛰어가? 진짜? 응, 뛰어가. 그냥 뛰어가. 자, 이제 뛰어와. 살 20g 정도 빠졌을거야. 즐겁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외출의 목적.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짜리. 나는 오늘 목표가 있다. 저녁을 먹지 않는 것. 불가능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짜리. 아유, 돼지고기 살사먹는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짜리. ετα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